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짜자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볼거에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료를 별과 이런 예쁜 재료들을 준비해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그럼 트윈트에 렛츠고! 아 그러면 지금 재료들을 한번 설명해볼까요? 먼저 이 털! 그리고 이 예쁜 토핑들! 그리고 이 예쁜 토핑들은 있어요! 자 그럼 그리고 맞으면 안돼요! 우리가 잘 먹고 자 볼게요! 이 털이 손에 엄청 묻혔어요!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예쁜 재료들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금빈 색깔도 있고 여러분 지금 거의 다 트리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 뒤에서 할까? 뒤에서 할까? 도와줄까? 우리 뒤에서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